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조직적인 선거범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계 괴수조입 총행동대장이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선관위에 취임한 김용빈이란 사람입니다. 김용빈이란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다음에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선거부정이 까발리게 되면 최인규급에 아마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앞서갔던 그런 조혜주 전 사무총장 김세한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그 사람들은 늘 공문이었던 늘 공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냥 엄격끼리에 그냥 장관급 그렇게 성진이다 이렇게 가 가지고 덤탱이를 쓴 거죠. 덤탱이를 썼든 덤탱이를 쓰지 않을 건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질적인 행동 주체는 바로 김용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아주 확실히 그냥 못을 박습니다. 김용빈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소위 수계 괴수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형식적인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은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설 수가 없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골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일단 썸네일 제목을 보시고 개요를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별 사전투표율이 69%대 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일투표는 48%대 4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전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한 겁니다. 이 한 것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범죄집단으로서 그냥 간과하거나 국민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무자비한 조작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한 일주일 남짓한 시기 동안에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무슨 당정세신이니 민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한 말씀도 없었지만 그냥 다 그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그냥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책임으로 먹고 사는 3천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를 밝혀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압승시키는 총선 대선 지선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국힘당의 수뇌보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정도 어떻게 가다가 재수가 없어서 똥을 밟았다 이 정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이 부분에 이른들 집중하는 것은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배하에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될지 이게 이름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주도한 무자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어둡습니다. 사건이 밝혀질 가능성이. 그러나 저는 성정이나 품성 자체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불확실성을 두고 뚫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삶을 개척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채널 탄압은 가하지만 채널은 폐쇄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한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고 뭡니까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면 그걸로 성부가 결정이 됩니다. 선관위가 진짜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에 얼마나 참가했는지를 아무도 여러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냥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협력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여했는데 한 150명으로 늘리자 그렇게 소 50명을 가지고 그냥 더블당을 밀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밑에 나오는 통합선거인 명부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2024년도에 우리가 용을 써 가지고 국힘당이 200석을 달성하자. 이거 다 제가 볼 땐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 그냥 뭐 그냥 뭐 사기가 아니면 그냥 희망고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기는 좀 심하면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진짜는 15% 정도가 여러분 선거인 수 가운데 15%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엿장수 마음대로 한 10% 업하자 25%로 발표하고 그냥 25%하고 15% 차이 10%를 가지고 하죠. 더블당 함께 밀어주게 되면 대선 지선 국회의원 선거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그런 사안입니다.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좀 길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잘나서 여러분들 내보내는 그런 방송도 많이 공유시켜주시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고 이게 남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 나라만 아니고 네가 앞에 가서 그냥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싸워야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건을 일일이 여러분 눈여겨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시간이 좀 있고 그 사건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좀 볼 수 있고 조금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의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전부를 더블당 진교훈에게 넘겨줘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은 역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역사에서도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떻게 더블당이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것인가를 여러분 낱낱이 보여준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사기라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었던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돌린 겁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선 보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22.64%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방식의 사기를 칠 겁니다.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50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하고 50명만큼을 뭡니까 본인들하고 짝짝쿵이 되어 있는 더불당에게 줄 겁니다. 그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방법이 이번에 발각이 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역대 사전투표정 최고. 2024년 총선에서는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하라고 여러분들 독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산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15%는 25%를 올리고 20%는 뭡니까 40% 올리고 그냥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결국은 더불 도둑당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을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당 지배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번에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보통 사건이 누가 당선되고 누가 당선되지 않고 그런 사안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널을 고정시켜 주시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저도 추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계속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를 공부를 하니까 저도 점점점점 더 심도 깊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은 좀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좋아요를 누르시가지고 채널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못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사실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바로 이겁니다. 선관위가 남조선을 접수한 겁니다. 지금은 접수했지만 앞으로는 선관위가 더블 짐승당하고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은 이 문제의 실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정말.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외교든 뭐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싸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냥 딱 압축하게 되면 야무짐이라는 표현을 딱 쓸 수가 있었거든요. 공군 육군 총리실 병사들 다 참 야무지다. 참 야무지구나 저 사람들은 유대민족은 참 야무진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직자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울러다니는 건 잘하는데 선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이 돼가지고 국가가 존망의 위기를 처하게 되면은 이걸 알려고 전문가한테 뭐죠 전화든지 해가지고 뭐죠 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남조선을 접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음대로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일당 지배체제의 선관위가 완전히 뭐죠 예 행동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입니다. 그래서 김용빈은 선거범죄집단의 괴수가 된 겁니다. 남조선을 접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이 인간들이 노예로 어떻게 삼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신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 사전투표율이 22.64%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죄다 가짜라는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조작했냐.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유령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이제 선거 이전에 당일투표 이전에 이것은 확실하게 밝혀졌죠.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초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22.64% 그리고 11만 3313표가 명의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이게 죄다 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소 손상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가 양일간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이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이 조작을 위해 가지고 부풀린 사전투표율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심각하겠습니까. 2024년도 총선 때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한 겁니다. 조작에 필요한 넉넉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포함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당일투표가 돼가지고 당일투표가 끝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겁니다. 이미 알려진 겁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더불당의 진교훈을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그리고 개표가 진앙될 때는 이것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현재처럼 쓰게 되면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통합선거인 명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선관위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위조 변조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만 여러분들 선관위 측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당이나 시민들은 선거인 명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이 더불당 일당 지배체제하여서 그냥 우리가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만 우리 함께 알려지는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를 발표하더라도 개표가 끝나기 이전에는 검정이 불가능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관리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된 이후에라야 진짜 사전투표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먼저 항의를 하더라도 힘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사전투표 명부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강서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을 승리하기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3번을 쓸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아요를 눌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서 이 영상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부역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선관위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조작된 사전투표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더불당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제시한 이 도표 이 실제비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개표가 끝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이후가 돼야 진짜 혹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게 되면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여러분들 발표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것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와 가짜 사전투표율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개표가 끝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교훈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 를 발표할 때만이 여러분들 실제 피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귀한 것은 이 실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잡아낸 겁니다. 실제. 그게 진짜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찾아낸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선거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을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붉은색 7.41%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41%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만 7천 100표가 됩니다. 이게 이런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걸 전부 확보해 가지고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가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형태의 통합선거인 명부에 선거를 실시하는 한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선거 이전에 검증할 것은 불가능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음대로 승부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개헌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헌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사전투표율을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조작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들 이 방식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유력한 방식으로 아마 사용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잘 이 자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율 우측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을 추정해낸 겁니다. 추정해내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 조작을 했구나. 3만 7천 100표 정도를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수선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다 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2017년부터 노래했듯이 결국은 좌파가 연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본인들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김태우가 졌구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인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자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자수를 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수하고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면 되겠지로 운영하는 지금은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정상인 tv 정상인 tv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네요. 박사님 정거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비는 조작을 할 때 미리 조작투표지를 세팅하기 때문에 실제에 들어간 인원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실제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와 조작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조작과 실제 사이를 이것을 하면 되겠지로 운영하고 지금은 정상인 tv로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 씨가 한영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사전투표소에 촬영된 인원과 선관위 개표 인원이 안 맞습니다. 200명 차입니다. 사전투표 1일차 2일차 풀 영상을 정거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정상인 tv에서 이런 광고를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산상으로 그냥 숫자만 조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역대 공직선거에서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들의 힘을 쏟아온 것은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결국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전투표자 수를 그냥 본인들이 조작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조작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발표하고 실제하고 진짜하고 본인들이 부풀린 것 그 차액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승리를 보장하는. 이게 2024년 총선에서 그냥 성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지도가 올라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문에서 뭐가 뭐 초박빙이니 이거 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그냥 선거간립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해가지고 충분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그냥 남조선을 접수하는 작전입니다. 총선은. 그래서 완전히 쇠기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해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개헌선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은 2018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할 때 이제 와싱턴 DC에 여러분 로비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바로 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해서 세계의 여러분들 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더불어민당이 압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구청장 자리가 25개인데 그 가운데 24개를 더불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강남 3구는 사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더불당이 먹을 수 없거든요. 조은이 서초구청당만 제외하고 다 먹은 거 아닙니까. 거의 24자리를 먹은 겁니다. 25자리 가운데. 그 24자리 가운데 21자리 정도를 호남 사람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25자리에서 24자리를 조작을 해야 차지한 겁니다.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여러분 먹었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면 서울시의회 지역구 여러분들의 의석수가 한 100석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94석인가 96석인가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다 조작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를. 100석 가운데 거의 9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근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설마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선거를 도독질할 정도가 되면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짐승당입니다. 더불어 짐승당. 이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그렇게 조작을 한 전력이 25자리 가운데 24자리의 서울구청장을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은 여론조작하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개헌선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하고 달리 완전히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정선거를 3번이나 하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거침이 없을 겁니다. 국힘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데 나라가 완전히 접수를 당한 겁니다. 나라가 이 2024년 총선은 남조선 접수작전의 쇠기를 박는 그런 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당일 투표처럼 여러분들 실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용을 해야 되고 qr코드 사용하지 말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말고 투표 여러분들 관리관에 사인을 찍고 그렇게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희 의원이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관위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니까 참 딱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립 국민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느냐 노예로 살 수 있느냐를 분관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총선에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할 겁니다. 총선에서 총선에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기획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선거구마다 대량 몇 표를 더 집어넣으면 확실히 성공하는지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은 역대 이루진 2017년도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까지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몇 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포함한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겁니다. 마치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에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런 반복이 될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갖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투표에 필요한 총 사전투표 득표수를 감안한 이 사전투표율을 여러분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선거 이전에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 실제 진짜 투표자들이 얼마나 사전투표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선거가 끝난 겁니다. 결국은 2024년도 4월 11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2024년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 부풀기기로 결과를 조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선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나게 드러난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일당 지배체제를 막을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결정되고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고 한국인들이 그냥 참정권을 빼앗긴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참정권을 유지한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공론화해가지고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양반들이 이렇게 가짜를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왼쪽처럼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사전투표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더불당의 여러분들 선거기획자들이 마포구에는 몇 표 강남구에는 몇 표 그렇게 여러분들 명령이 시작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합산해가지고 가짜를 발표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이런 발표하는 순간 이미 선거가 끝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 여러분들 국민들이 가든 안 가든 그건 관계없이 선관위가 부풀린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는 순간 가짜 사전투표자 수와 포함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발표하는 순간 이미 선거가 결정이 돼갑니다. 참 끔찍한 일이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2024년도 4월 11일 날 저는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표 예고편이 뭔가 하니까 바로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 입니다. 참 하늘에 여러분들 그래도 도우심이 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에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를지가 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실방송이 좀 길면 이 실방송이 끝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 실방송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 잘라서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공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힘의 사람들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어제 대구광역시장을 지내고 있는 홍준표 씨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당정 혜신 민심의 향방 다 뭡니까 가짜들입니다. 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3만 7100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장기직권 영구직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하고 2024년 총선 개헌선을 돌파시키고 2027년 대선에서 좌파 영구직권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가 부풀린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용인되면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 공공수사부가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가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한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수량 분수는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한 100여 명만 정도 추출해 가지고 직접 뭐죠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누굴 찍었느냐 첫 번째는 투표에 참여했느냐 누굴 찍었느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거 썰어모아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기표 도장의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로 보관되고 그다음에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고유번호가 부과됩니다. 1,000분의 1초 상간으로 여러분들 홍길동이 염창동 3투표소에 투표한 것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기표 여러분들 소위 이미지 파일 누굴 찍은지 이미지 파일하고 여러분 qr코드를 대조하게 되면 주소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 그러니까 글쎄 이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이 여러분들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검찰이 관여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의 이름 흥망이 갈린 문제로 생각하시고 10월 11일에 실시했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여 명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줘가지고 사전투표자 수준으로 34%라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이름 조작을 행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이름도 수사 지시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이나 재임 기간 이후에 이 선거 사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차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았고 특히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걸 다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과 야합해서 더블당의 장기직권 영구직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시운전이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서 있었고 2024년 총선에서는 분명히 개원선을 돌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는 좌파가 결국은 영구직권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난다tv냄처럼 정말 후덜덜한 겁니다. 내년 4월이 후덜덜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게임이 절반 정도로 끝난 겁니다. 국힘당이 꼬리를 내리고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 상실한 상태고 대통령이 친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소위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 체제하에 들어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이런 뻔한 그런 일당 지배 체제를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 체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이 공공수사부가 나서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압수해 가지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제대로 여러분들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10명 20명 정도만 전화 걸어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자식들이 그냥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덜너리가 되는 건데 참정권을 박탈당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국민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다음은 뭡니까? 영구집권하는 세력들의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망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와 여러분들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할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배움도 있고 하는데 권력에 대한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강서 보궐선거는 좌파 영구집권을 위한 시운전이고 2024년 총선은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개헌선을 돌파하는 더블당 압승일 것이고 2020대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더블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여러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고 하면 그거는 참 공범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광고를 하나 드리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지난 6월까지 이런 완결한 대한민국 부정승을 해부한 여러분들 시리저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4권은 4.15 총선을 다뤘고 5권은 지방선거와 이후에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이 곧바로 나의 현재와 미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각성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4권인 이 도독놈들은 4.15 총선을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4.15 총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5권 같은 경우는 3구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 취급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얼마나 선거 사기범들이 눈치를 보고 조작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공병호 tv에서는 텀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알리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들이 잘 싸우죠. 잘 싸우는데 당연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퇴를 당했으니까 대한민국처럼 여러분들 선거태를 당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가 좀 두터운 책임기도 합니다만 통사로서 아주 걸출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김용빈 1959년생 설법대 7구 학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어떤 분들은 선관위원장이 노태학이 임명했다.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인사는 아마 사람을 구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찍어서 여러분들 노태학을 하여금 임명을 하라고 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무리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많이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판사 출신이 점잖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선거를 장악한 좌익들은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탈재하게 되면 뭐 세세손손 뭐죠 좋은 날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좌익들하고 여러분 우익들하고 싸우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익들은 뿔뿔이 헤쳐지고 계산을 많이 하고 좌익들은 똘똘 뭉쳐 가지고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용빈이라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완전히 보쌈 보쌈을 당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김용빈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의 수계 그러니까 괴수가 돼버린 겁니다. 김용빈이 선거부정의 괴수다 김용빈이 수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저한테 고발이나 이런 걸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읽었을 겁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공병우가 무슨 여러분들 점검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뭐 고소고발 고소고발하면 뭡니까 그냥 다 까발기는 거죠. 김용빈이 수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감산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산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야밀차게 야무지게는 안 생겼네요. 김용빈 씨가. 사람은 이제 지금 나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외모를 보면 되게 사람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이고 직접 부정선거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당한 겁니다. 밑에 애들이. 그냥 판사나 이러면서 채워 가지고 병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이 사람이 한준호인가 누굽니까 천준호 이재명의 여러분들 비서실장이죠. 초선위원입니다. 52세고. 뭐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내보냈던 첫날 내보냈던 방송 같습니다. 강서 보궐 또 조작 선거 사기범들 남조선 접수 성공 유령사전 투표자 수 3만 7천명 조작 영석열과 국민의힘 합바지들 조롱당하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게임 끝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서부 압수수색 당장하라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의 지적함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천백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방송을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선거의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져야 되는 민주주의적 아닙니까 이런 거 천주 올해 52세에 경희대학을 나오고 52세 국회의원에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실신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야무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김용빈 씨가 아마 완전히 그냥 보쌈을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데이터가 발표된 다음에 부정선거 규모가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소 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선관위가 더블당의 진교훈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 올려서 국민들을 쏘기고 바로 그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41% 올린다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 수중에 전산적으로 3만 7천 100표가 확보가 된 거죠. 3만 7천 100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를 누구한테 여러분들 넣어줬습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밝혀지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발표한과 동시에 후보별 득표 수를 공개하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 수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조작 a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이게 조작된지 안 된지도 선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김용빈이 범죄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김용빈이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이 댓글에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한 내용을 다 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 김용빈이 선거 범죄의 수계다. 선관위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대규모로 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런 숫자를 착하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사람들이 좀 뜨끔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냥 선거만 끝나게 되면 우리가 조작한 것을 조작하는 것을 보지도 안 했을 건데 그렇게 어떻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 업 시켜 가지고 3만 7100표를 관리의 사전투표에서만 여러분들 도덕질을 해 가지고 더불당의 진교훈 함께 밀어줬다. 이걸 공박사는 도대체 공박사 본 것 보니까 천재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걸 찾아낸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내용을 공병호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질하고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은 모두 다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여러분들 김태우가 나왔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도덕질 한 표하고 그다음에 더불당이 뭡니까 가져간 표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가양 1동에는 국힘당에서 마이너스 4.3% 더불당의 플러스 4.3% 무슨 뜻인 거 아니까 가양 제1동의 사전투표 투표자수 참여자수의 여러분들 4.3%를 훔쳐가지고 민주당한테 밀어준 겁니다. 총조작규모는 8.6%를 조작한 겁니다. 가양 제2동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4.8%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도덕질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당은 모두 다 차익값 플러스입니다. 표를 훔쳤기 때문에. 국힘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좌우값이 착하게 여러분들 대칭일 뿐만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게 되면 11.6%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규정으로 1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가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친 겁니다.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5장을 플러스 처리했기 때문에 30장의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규정으로 30%의 조작을 해 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비니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수 규정으로 보게 되면 얼마를 여러분들 총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11.6%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그냥 검시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하기에는 대수의 법칙에 해당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참가 표본집단을 추출하고 끄집어내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투표 참가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특정후보의 총득표율,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런 아주 여러분들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모가지가 칼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의 자료가 여러분들 보고가 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과학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범죄자가 여러분들 쏜 총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정도의 여러분들 위력적인 정거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보궐선거입니다.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 그냥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고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과 선관위 여러분들 위원장인 노태학이 간빵에 가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럼 조작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수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호남 3개 지역은 조작이 조금 덜합니다. 조작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4.15 총선 광주광역시에서도 조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작을 안 한 지역이 정부의 위장 금수완박법 때 위장 탈당을 했던 민형배식 광산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을의 차이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이가 비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정상 투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도덕질한 사람들은 발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숫자를 만지면 다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4.15 총선 결과는 선관위가 사전특표특표소를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빼기 당일특표특표를 구성되는 차이값이 동별로 어떻게 나온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도 여러 군데 조작을 했는데 광산구을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4.15 총선 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산구 갑입니다. 민생당의 김동철하고 더불당의 이용빈이 대결했습니다. 여기도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일단 차이값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와 교차가 됩니다. 이것처럼 연병장에 뭡니까 연병장에서 군인들이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그래프만 하더라도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범죄집단이고 선관위를 이끌고 있는 2023년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김용빈과 2020년 강수구청장 선거를 이끌었던 박찬진이 숙의 개수인 거죠.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장군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의 출발지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이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차이값 그래프. 이 차이값 그래프가 모든 것이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범죄집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름들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는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는 데서 일단 결판이 납니다. 일단. 다 이름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를 했고 그리고 보궐선거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선거범죄집단입니다. 3천 명 전부에 대한 여러분들은 뭡니까 처벌이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실물 위조 투표제를 투입한 거나 전산조작이름 관리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전환 배치하고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세금을 먹고 한 겁니다. 연금 다 박탈하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반듯함입니다. 반듯함. 그 나라의 반듯함이 있는 겁니다. 테러를 감행한 사람들은 죽도록 따라가서 이런 데를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허물허물한 것이 아니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결판이 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찾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 거 아니까 2023년도 이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작된 상태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 차익값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값처럼 오차범위 차익값 크기가 0에서 3%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된 정도로 이 상태 조작 상태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차익값을 줄여나가 보는 겁니다. 차익값이 30에서 20으로 10으로 5로 3으로 2로 1로 이렇게 여러분들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죠. 이론적으로 정상 상태인 차익값 크기가 가장 작아졌을 때 딩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조작값 15%를 적용해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20에서 10에서 5에서 3에서 2에서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장 이론적으로 오차값이 작아지는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도둑질해 가지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띵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보궐선거는 어떠냐. 거듭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여러분들 압력하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를 훔친 방식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덜통이 날 것을 인지하고 신병기 새로운 조작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새로운 조작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히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김태우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손을 대지 않고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 수로 확보한 3만 7천 여러분들 한 100표 가운데 전부를 뭡니까. 누구한테 쏟아준 겁니까. 바로 더불당의 진교훈한테 쏟아주는 새로운 방식을 쓴 겁니다. 내놓고 닥치고 뭐죠.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그 방식을 이번에 동원한 겁니다. 이번에 발각이 안 됐으면 여러분 내놓고 2024년 또 4월 총선에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각돼도 여러분들 마죠. 예 처벌받지 않으면 2024년 4월에 그렇게 조작할 겁니다. 이렇게 좀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한번 표현하면 여러분 더 쉬울 것 같아 가지고 1단계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상태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값입니다.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는 정상적인 투표상태의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냅니다. 1번에서 2번 조작상태가 정상상태로 수렴한 상태에서 조작값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 조작값은 김태우와 함께 빼앗는 것이고 2번 조작값은 김태우에게 손을 대지 않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거기서 이 학비단 3만 7천여 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전부 다 진교훈에게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해줬냐. 이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수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가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수는 뭐와 뭘 합친 것이다. 진교훈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다하기 같은 수만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분들 동별 차이집입니다. 진교훈과 김태우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7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10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차이집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여러분들 추적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31번이니까 화국 제3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국 4동 22 20 20 14 19 15 완전히 딱 치고 뭐죠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뚱뚱한 겁니다. 이 그래프가 뚱뚱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하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지를 하게 되면 숫자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이게 이번에 조작을 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4개의 동과 거소투표 이름 조작상태입니다. 플러스 17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22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입니다. 조작 안 된 상태는 이렇게 날씬하고 크기가 작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선관위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추진한 사람들은 뭐 숫자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 일단 만든 다음에 그냥 발표하면 끝이고 혹시 재수 나쁘게 여러분들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뭐 그런 일도 더물지만 그렇게 하면은 다 투표자들 던진 표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의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 투표위 여러분들 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니까 뭐 걱정 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 뭐 걱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도덕놈들이 무슨 도덕질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들은 범죄집단이고 도덕놈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도덕놈들입니다. 선거 범죄집단이고 내란죄를 일으킨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 3천 명에 대한 전부 여러분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선거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행안부 있는 여러분들 다른 직원들 여러분들 데려와가 다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어떤 종류의 호불호가 없습니다.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한 겁니다.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왼쪽은 도덕질을 한 상태고 오른쪽은 여러분 도덕질을 여러분들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 덕표 수를 진짜만큼 선관위가 여러분들 표를 더해 줬는데 그 여러분들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가짜에서 진짜를 구하게 되면 진짜 상태예요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 복원해보게 되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3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진짜를 복원한 상태가 되게 되면 차이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김용빈 선관위가 강서 보궐선거에 사용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규칙입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100%에 선관위 조작 득표수 50%하고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더불당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의 진교훈이 실제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00표면 선관위가 100표만큼 더해 줘 가지고 200표를 받았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절반을 빼앗으면 그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 득표에서 절반을 빼앗으면 선관위가 조작해 준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딱 찾아낸 댕동댕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이값이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정상상태인 차이값이 아주 작은 상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죠? 차이값 30 20 15 3 2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 딱 여러분들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진교훈이에게 선거관리비원회가 같은 수만큼을 더해 줬다. 그것을 찾아낸 조작규칙을 찾아낸 순간의 이런 최종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상 선관위의 조작된 차이값입니다. 위에 진교훈 사전 66% 당일 50%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 15% 미친 결과인 겁니다. 김태우 사전 31 당일 49 차이값 마이너스 18 이렇게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상위입니다. 하 조작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50표로 동밸로 더불어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규칙을 사용한 상태의 차이값. 진짜만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진교훈 사전 49 당일 48 차이값 0 김태우 사전 46% 당일 47% 차이값 마이너스 1% 딱 계산해보면 뭡니까? 0.3이 나온 겁니다.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정상이란 거죠. 상관이 사람들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진교훈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엄청나게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공부학사회 제2아 전문가가 우리가 새로운 신종사기수법을 썼기 때문에 못 찾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득표수만큼 선관위가 더해준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용빈이 범죄자인 겁니다. 선관이 전체가 뭐죠? 범죄집단이 된 겁니다. 이 범죄집단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국힘이고 대통령실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세상 삶에서 흐리멍텅한 인간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 사람들 사전투표 조작한 사람들은 이번에 제야 전문가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가 체론 방법을 썼거든. 너희가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지난번에는 김태우와 함께 빼앗았지만 이번에는 김태우표 하나도 손 안 댔거든. 누구가 어떻게 찾아낼 거고 그렇게 생각했죠. 한 7시간처럼 일을 해가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3만 7천여 표 정도의 가짜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원 함께 대해줘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의 격차를 느끼면 역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거죠. 이게 딱 그대로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발각된 상태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검증 딱 이게 두 수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조작값 규칙이 착하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김용빈이가 내릴 이름 고발하겠습니까 선관위가 옛날 같으면 지랄지였을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술만 제기해도 뭡니까? 3구 대선 전에 고발해가 여러분들 좀 귀찮았는데 이제는 사전투표 조작술이 아니고 너희는 도둑놈이다. 야 이 X새끼들아. 너희는 내란제로 뭡니까? 다 모가지가 날라갈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 못하잖아요. 야 이 김용민이 네 도둑놈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딱 찾아냈으니까 너희가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국힘 사람들 공부 좀 하고 대가리 여러분들 똥만 넣고 다니지 말고 대가리를 밑에 땅에 좀 쳐박아서 좀 때려봐. 정신이 버쩍 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다 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다시 정리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쪽에 살색 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진교훈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선관위가 준 보너스 득표수입니다. 진짜가 뭡니까? 진교훈이 진짜 받은 표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70이 370이 2천9백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하는 거. 김태훈은 손을 전혀 안 댔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65대 31이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여러분들 김태훈 진교훈 가짜죠. 진교훈 진짜. 다 이렇게 여러분들 염창동의 68대 27을 해야 이게 가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가 2,900인데 진교훈이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가 5,799표를 만들어주려면 2,900표만큼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100일 안에 다 드러난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뭐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걸 총종합 정리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리겠다. 뭘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올려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플러스 7.49%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기에 거소를 포함을 해두니까 3만 7,100표에 조금 늘어났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3만 7,473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전부를 전부지만 개수조정에 필요한 한 표를 빼고 3만 7,472표를 모두 다 더블당의 진교훈아의 관례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에 다 더해준 거죠. 두 단계입니다. 부풀리게 하고 그다음에 진교훈이 함께 몰아주기. 이게 다음에는 몰아주기라고 진교훈에게 몰아주기 더블당에게 몰아주기라고 하나 해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오늘 이 방송을 못 보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동시 시청자 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오르지를 않네요. 신경 많이 쓰일 겁니다. 다른 좋은 방송도 많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뼈아픈 부분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를 규칙을 사용해 조작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선거 조작분들의 작품입니다. 65.7% 대 30.6% 이 숫자가 뭡니까? 그냥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늘공들이 꼭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선관위의 3천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 연금 박탈시키고 뭡니까? 다 공무원에 쫓아야 돼요.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실물로든 위조투표지를 만들었거나 부정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자들은 다 연금 박탈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속하고 65.7% 대 30.6%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48.5에 47%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본의 수가 클 경우에 총투표자로 구성되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참가자 표본집단을 추출하고 당일투표 참가자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현대자연구학과 사회각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당일이 48.5가 나오면 진교훈 더블당이 이런 사전투표 득표율이 48.5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쑤셔넣어 준 겁니다. 17. 몇 프로 정도 쑤셔넣어 준 거죠. 김태우가 47표를 받았는데 30.6%까지 떨어진 겁니다. 17.5% 정도를 빼버린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 뭡니까? 그냥 이 인간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범죄를 심하게 저지른 거죠. 65.7% 대 36.6% 어제도 여러분 잠시 살펴봤다시피 이 비슷한 현상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와서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격분했죠. 똑같은 게 여러분들 나타난 겁니다. 65.7% 대 30.6%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입니다. 오른쪽이 강주, 광역시, 강산구 값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차이값의 크기도 작고 차이값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도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죠?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조작한 상태하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 10월 11일 강서 보궐 조작 조작 4.15 총선 광주, 광산갑 조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 앞에는 광주, 광산갑이지만 광주, 광산 어른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어른 조작을 안 했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도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강서 보궐 사전투표 조작은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는데 더블당이 20개 동에서 모두 다 이깁니다. 20대 0 이런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2분의 1의 20성이죠. 2분의 1이 20성. 2분의 1이 20성이니까 2분의 1의 20성에 2분의 1이 20성을 곱하게 되면 400분의 1 정도의 확률인 거죠. 그런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20대 0으로 여기 이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도 잠시 보셨지만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기념비진 작품이니까 10시 24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 여러분들 10분 정도까지는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항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를 함께 개항을 하고 그다음에 뭐죠? 사전투표를 다 끝났으니까 당일투표만 여러분들 개표를 하고 사전투표 엄청나게 이런 표를 뭡니까? 수치었나 좋았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실물투표지도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물투표지를 투입했거나 현재 여러분들 제도상 사전투표하고 또 당일투표도 할 수 있으니까 제2아 전문가 이야기는 사전투표도 하고 당일투표도 조직적으로 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 번 하고 그다음 당일투표는 사전투표 했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또 당일투표도 하고 그래서 발각이 되지 않도록 실물도 여러분 이렇게 투입을 해놓은 겁니다. 봐라 실물이 딱 맞네. 우리 조작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 안 하기는 이놈들아 어떻게 조작 안 했냐. 이게 조작 안 한 거냐. 표를 전산으로 완전히 때리 부어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참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거를 도독질해도 이렇게 이러면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선거 도독질이 앞으로 자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좀 적으니까 참 저로서는 딱 한 거죠.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17.5% 마이너스 17.5%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훔친 거죠. 여러분들 조작 안 한 데를 또 다시 보시려면 이게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수라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합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천방지축인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작 안 한 그런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차익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 보궐선거고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시의 여러분들 바로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심하게 해 가지고 덜미를 좀 잡힌 거죠.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덮고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일사천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를 하는 시운전이고 2024년도 총선에서 개헌선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도의 완벽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10년 20년 30년 더불당 중심의 여러분들 좌파 정권이 계속되겠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저항을 알 수 없는 거죠. 202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 그때까지 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런 방송을 내보낼 수 없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썬소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특히 관심 가지신 분들은 특히 부정성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원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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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의